이번 주말에 시댁에 다녀왔는데요.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었고, 신혼집은 인천인데 시댁은 전라도 광주라 거리가 꽤 있어요. 주말에 남편이 시댁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같이 방문하게 된 건데,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녁에 출발하게 됐거든요. 저녁도 못 먹고 8시쯤 출발했는데 12시는 돼야 도착하는 상황이었어요.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근처에서 밥 좀 먹고 가는 게 어떠냐. 어차피 늦어서 어머님 아버님 주무실테고, 밥 먹고 조용히 들어가서 자고, 아침에 인사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, 남편도 그러자 해서 가는 길에 국밥 먹고 거의 1시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.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이 다 켜져 있고, 어머님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미리 밥 차려놓겠다 기다리겠다 말이 없으셨고, 출발 전에 12시쯤 도착하니까 먼저 주무시라고 남편이 전화를 했다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 저희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냐고 하니까, 아들이 먼 길 운전해서 오는데 어떤 부모가 발 뻗고 자고 있겠냐? 얼른 밥 먹어라! 하셨고 남편이, 아 엄마 우리 밥 먹고 왔어. 어차피 늦기도 했고, 엄마 연락 없길래 자는 줄 알고 국밥 먹었어. 누가 국밥을 먹자고 했냐? 집요하게 물으시더라고요. 남편이, 왜 그래? 그게 뭔 상관이야? 하고 있고, 그래서 제가, 어머니 제가 먹자고 했어요. 점심 12시에 먹고 한 끼도 못 먹어서, 너무 배가 고파서요. 그리고 어머니 주무시는데 집에서 밥 차리고 먹고 하면 깨실까 봐요. 했더니, 아들 오랜만에 와서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한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, 밖에서 밥 먹고 가자는 말 못한다. 니네 엄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데,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가자 하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냐? 내 아들이 거절을 못해서 그렇지, 집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냐? 막 서운함을 토로하시는데, 니네 엄마라는 단어도 진짜 어이가 없었고, 왜 저러지?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머니 니네 엄마라는 말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.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.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했는데, 어디 버릇 없이 어른한테 삼가하라 말아 말하는 거야? 또 구구절절 말꼬리 잡고 늘어지길래,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. 저도 남편도 너무 피곤하다 했더니, 남편이,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말 끊고 하는 건 좀 아니지? 이러길래 남편이랑도 싸우고, 결국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고. 차 끌고 나와서 근처에서 자고 아침에 와버렸어요. 남편은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하면 너랑 같이 못 산다고 하네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세요. 충고도 지적도 다 좋습니다. 진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서, 의견 좀 듣고 싶어요.